주말부터 한파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극심한 추위는 주말에 지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강추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 추위가 점점 누그러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성탄절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토요일 새벽과 밤 한때 제주도에 비와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등에 눈비가 오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 강수 형태와 적설차가 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계속된 강설과 한파로 시설 피해와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로 인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상 주말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